김연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뉴스의 진실을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입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 훅뉴스 어떤 내용을 좀 훅 들어가 볼까요? 우선 지난 1일 경북 구미시청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금년에 있어서는 유신 이념을 우리의 생활화 함으로써 유신과업을 보다 더 알차게 촉진을 해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육성이에요? 네. 내년 박정희 대통령 출생 100주년을 앞두고요. 대대적인 기념사업 전개를 위한 일종의 발대식이 지난 1일 구미시청에서 열렸는데요. 방금 같은 박정희 대통령 음성도 들으면서 그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훅뉴스는요. 100주년을 앞두고 다시 본무를 이루고 있는 박정희 기념사업의 우상화 논란을 다뤄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구미시가 지금 기념사업에 가장 열심히죠? 그렇죠. 박 대통령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올 초에 이 시간을 통해서 박정희 기념사업에 전국적으로 1,8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실상을 고발한 적이 있었죠. 구미시에서는요. 이후에 더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길래요? 다소 기묘하게 다가왔던 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먹었다는 메뉴를 상품화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먹었던 음식 메뉴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미시는 이들 메뉴를 판매할 식당을 지난 여름에 모집을 했었는데요. 메뉴의 이름은 다름 아닌 박정희 대통령 테마 밥상입니다. 구미시청 쪽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분들은 또 왜냐하면 대통령의 한수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가시고 대통령을 그리워하시고 그렇거든요. 옛날 박 대통령 드시던 밥상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6천 원인가 7천 원인가 그렇습니다. 옛날 비름나물을 대통령께서 좋아하셨어요. 비름나물하고 된장 밥상하고. 이런 밥상을 판매할 식당을 모집했나 봐요? 네. 모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나 단 한 곳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밥상 팔꽃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구미시는 이 모집 기간을 더 연장할지 말지를 놓고 현재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백주년 기념사업 뭐 있습니까? 박정희 메뉴 사업이요. 박 대통령이 입으로 먹은 음식을 따라 먹어보자는 것이라면 휘호 탁본집 제작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박 대통령이 손으로 쓴 북글씨들을 한 대 모아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자는 사업이죠. 표구된 북글씨와 기념석 글씨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휘호가 200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구미시청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북글씨로 쓰신 게 휘호죠. 북글씨로 썻는 거는 탁본을 못 뜨지만 비석에 새겨 놓은 것도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 거를 이제 탁본을 떼는 거죠. 그래도 뭐 이건 있는 거를 모으는 정도니까 뭐 이해하려면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최근에 뉴스쇼에서도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탄생 100년 기념 우표라는 걸 발행한다면서요. 그랬었죠. 그게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 더욱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휘호 탁본집 대략 사업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념메달 판매 사업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또 박정희 리더십 캠프 또 전기발간 다큐멘터리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업 또 각종 포럼 각종 학술 대회 이런 것들이 이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리더십 캠프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한?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요. 100주년 사업이 정말 다양하게 쏟아지는 느낌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하다 이런 비판이 나와서 취소되는 경우도 생겼죠. 그래요? 뮤지컬 공연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예산 28억 원 소유 문제와 또 신격화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뮤지컬 한 편 만드는데 28억 원이나 듭니까? 네.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른 아이디어를 찾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동안 구미 씨는 각 부서별로 의무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 시민들로부터도 아이디어 공모전을 벌고 있는데요. 공모전을. 상금도 300만 원이나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10건 정도밖에 모집이 안 됐다고 합니다. 결국 이게 주민들이는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얼마나 들어갔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지금 추진 중인 100주년 사업 예산을 빼고요. 이미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박정희 기념 사업비만 합해보니까 구미 씨만 1,44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건 뺐는데도?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기념 사업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하고 비해도 이건 압도적으로 많네요. 그렇죠. 많은 것도 문제지만 중복 사업도 걱정입니다. 대표적인 게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 사업인데요. 200억 원을 들여서 내년에 착공 예정인데 박 대통령 유품 전시가 목적입니다.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박정희 생가 또 민족중원관 또 내년 개관 예정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과도 겹친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구미 참여연대 황대철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생가 주변에 민족중원관 시설이 이미 있고 8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새마을 테마파크 공원을 이미 짓고 있는데 200억 예산을 들여서 박정희 역사자료관을 짓는 것은 중복 투자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더구나 매년 50억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문제는 지방재적이 엄청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지금까지 진행 중인 것만 해서 1,441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진행될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산까지 하면 상당하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각종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 추가로 경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요. 그래서 지역시민단체에서는 무슨 사업을 준비 중이고 또 앞으로 그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지 최근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구미시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참 저번에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런 과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들. 구미시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많아요. 그렇습니다. 영남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진행된 사업도 많죠. 울릉도는 아시다시피 박 대통령이 하루 숙박한 곳을 기념하고 있고요. 1박 한 곳. 그렇습니다. 철원군은 군대 전역 장소를 기리고 있고요. 그렇죠. 55건을 들여서. 또 서울 중구도 박정희 가옥을 공헌하는 데 228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군대 전역 장소를 기린다. 이거 그때 저희가 전해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이렇게까지 전직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이념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관광 등 마케팅의 목적도 있을 겁니다. 지역 마케팅에. 특히 이런 사업을 유추하면 국가 예산도 상당 부분 끌어당길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국비로 지원이 됩니까? 네. 실제로요. 구미시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박정희 기념사업에 투입된 예산 1,400억 원 가운데 569억 원은 정부 예산 국비죠. 또는 경상북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국비나 도 예산을 끌어온 것이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뿌려질 테니까 구미시로서는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본다. 이런 것도 깔려 있군요. 그 지점입니다. 569억 원이 지역사회에 추가로 도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겠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지역 경제인이나 지역 언론에서도 박정희 예산을 성역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미지역의 한 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예산 아예 손도 대지 마라 하고 많은 언론도 박정희 대통령 예산 손도 가릅니다 하고 이렇게 싸고 이런 식으로 말해요.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럼 그런 건 비판도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네. 입에 담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실제로 구미시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 박정희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희 기념사업이 이 지역에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처럼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누구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흐름. 그렇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이유 말고 다른 중요한 이유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들어가 있다고요? 네. 취재 가령에서 제가 우연히 입수하게 된 자료가 있는데요. 뭔가요? 바로 이겁니다. 경상북도의 내부 자료입니다.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경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상북도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 중인데 올해 6월에 사업의 중간 과정을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사업에 상당한 예산과 인적 자원을 투입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고요. 그런데 1페이지를 보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에 청와대와 협의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BH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BH는 블루하우스 청와대군요. 네. 그렇게만 적혀 있죠. 여기서 협의라는 게 청와대의 요구라든가 지시 아니면 의견이나 통제를 듣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겠죠.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 부서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이 대목 들어보시죠. BH 등 관계기관 협의 중이라고 써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의미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네. 그거는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서를 작성한 곳에 전화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윗분에게 물어봐달라 이런 뜻이겠죠. 담당자는 난감하다? 그렇죠. 그래서 책임자에게 다시 제가 물어봤는데요. 윗분한테 전화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책임자는 이 100주년 기념 사업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 주관이고 경상북도는 협조하는 곳인데 청와대와 협의 중인 것도 결국 박정희 기념재단이 협의 중이라는 것이지 경상북도가 그렇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란 건 뭔지 또 알아야겠네요. 말 그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단 법인인데요. 100주년 기념 사업도 이곳에서 실질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재단 쪽에 전화해서 청와대와 협의 중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물어봤습니다. 재단 홍보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제가 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혹시 그렇습니까? 의견을 좀 여쭤봐야 되나요? 대통령님께. 현재로서는 저희가 청와대하고 무슨 의견을 나누고 이 일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청와대가 개입이 돼 있는 건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네요. 네. 취재하면서 저 역시 청와대가 이 사업을 챙기고 있다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있는 사업이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거다. 이런 기대는 애초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들에서 불거진 각종 청와대와 숨은 권력자 개입 의혹 사건들이 속 시온이 밝혀진 게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네요. 이번에 미르 재단이라든가 K스포트 재단 의혹만 해도 그렇잖아요. 100주년 기념 사업 이렇게 과하게 여기저기서 쏟아진다면 분명히 지금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배후가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나올 수 있을 텐데요. 네.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요. 하지만 우후죽순처럼 벌어지고 있는 박정희 100주년 사업도요. 그 이전에 논란이 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처럼 누군가 뒤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나저나 박정희 전 대통령 퇴원한 날이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에요? 11월 14일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대선 불과 한 달 앞둔 그 시점? 그렇죠.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에 정치적으로 논란을 빚을 만한 행사가 내년에 곧비가 풀리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네요.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100주년 행사에 들어가는 돈은 구민시 예산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세금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납세자인 국민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도 이게 국가 예산 문제이니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권민철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뉴스였습니다.